안녕하세요 캐네디언 허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민자에게 왜 투자가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의 종류와 고정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반인에게는 4가지 투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가 크고 전문 분야인 금 그리고 원유 같은 원자재는 제외시키겠습니다. 현금은 지갑에 있는 현찰 이외에 은행에 있는 일반예금,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이 포함됩니다. 가장 쉽고 보편화되고 갓난아기조차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의해 이미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돈의 경우 보통 정기예금으로 일정한 기간 묶어놓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Term Deposit 혹은 Time Deposit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CD,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GLC라는 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미국에는 한국의 정기적금 같은 상품은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은퇴적금으로 미국에는 IRA, 그리고 캐나다에는 RSV가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다르고 세법과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채권은 기업, 지자체 혹은 연방 전부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모르시는 분에게 채권 이러면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모든 분들이 채권 비슷한 걸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은행예금, 그 중에서도 정기예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기예금은 은행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거고요.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과 형태는 돈 빌린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의 꽃인 주식입니다. 한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의미는 그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고 그 회사의 공돈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주는 그 회사의 자산 분배와 이익 분배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어로 주주는 shareholder 라고 부릅니다. share는 주식, 부분, 그리고 나누다 라는 뜻이라서 shareholder 라는 단어가 주주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확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 회사의 주인으로 위험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로서 같이 돈을 벌겠지만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같이 못 벌고 회사가 망하면 보통 보상 없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인데 깊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건 토지 그리고 건물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고정 수익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현금은 1년 정기예금, GRC를 살 경우 연이자가 2.2% 정도 나옵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기업이나 지방채, 국채의 경우 평균 연이자 3%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쿠폰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식의 경우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 재투자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분배를 하게 되면 그게 배당 혹은 디비던드라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 TXX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 평균을 보면 연 배당률 2.7%입니다. 부동산의 고정 수익은 월세겠죠? 벤쿠버 다운타운 한 100만불 하는 33평대에 투베드, 투베스 경우 월세가 3,200불 정도 나옵니다. 1년이면 3만 8천 정도로 고정 수익 3.8%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관리비, 세금, 그리고 기타 경비 제하면 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 캐나다에서 투자하면 고정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느낌이 오시죠? 언뜻 보면 수익률 비슷해 보이고 원금 사수에 민감한 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채권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 위험도는 높지만 주가와 집값 상승으로 양도소득을 노릴 수가 있고 배당금과 월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 배당, 월세에 대한 일반소득세와 주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좋을지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의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정말 흔해 빠진 결론으로 일단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지만 다음 영상은 정말 공부 없이 누구나 쉽게 5천불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 2개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실전입니다.